안녕하세요. 투자 쉽게 하자 김피비입니다. 지금 비트코인이 4천만원대를 약간 깨진 상태예요. 거의 지금 4천만원대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데 지금 뭔가 거의 보합세죠. 일주일 동안 0.67% 보합세로 움직이고 있고 이더리움도 강보합 정도 느낌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큰 움직임이 없는데 반해서 리플, 에이다, 도지코인, 솔라나, 라이트코인 등등 최근에 좀 아 이제 알트 더 상승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서 알트 매수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알트들은 거의 다 제자리걸음이건 아니면 오히려 하락하고 있어요. 지금 알트에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긴 하거든요.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캐시 많이 급등했는데 이번엔 또 파일코인 급등했고 이런 식으로 종목들 번갈아 가면서 계속 순환매는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근데 순환매가 일어나는 게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. 왜냐하면 돈이 큰 돈이 우리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아니라 안에서 돈이 돈다라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엄청 좋은 상황이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큰 돈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비트고 이더고 뭐고 다 같이 상승을 해야지 좋은 건데 돈이 크게 안 들어오니까 투기 심리만 커진 상황이라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알트장에서 얘 올랐다가 내일은 얘 올르고 내일은 얘 올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매가 벌어지는 거죠. 이거는 별로 좋은 징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7월에 강의 오픈한 거 알고 계시죠? 구글 폼 들어가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세요. 시장 장기적인 강세에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니고요. 일단 지금 기사도 몇 가지 좀 보고 가시고 데이터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어떤 언론사의 말들을 진짜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최근에 기사가 올라온 게 블랙록 CEO의 낙관적 발언 비트코인은 국제 자산입니다. 라고 레리핑크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. 레리핑크는 블랙록 CEO예요. 근데 지금 이 블랙록 CEO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왜 언론사랑 유명인들, 금융기관 사람들의 말들을 불신까지는 아니더라도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막 지금 이 레리핑크가 블랙록이 현물 ETF 신청을 했잖아요. 비트코인 ETF 현물 신청을 했는데 신청하고 나서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되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암호화폐의 역할이 금을 디지털화하는 거다.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분명히 합시다. 비트코인은 국제 자산입니다. 어떤 하나의 통화를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 화폐의 대안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자산입니다.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뭐다? 얘기해오고 있어요. 현물 ETF 출시하고 나서 근데 이런 움직임이 참 웃긴 게 뭐냐면 블랙록이 2022년 4월, 그러니까 이제 한 1년 전쯤에 비판을 접고 암호화폐 투자 대열에 합류했다.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암호화폐 쪽으로 지금 발 들인 지가 한 1년 정도 좀 넘은 거죠.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뭐라고 했었냐면 이 기사에 쭉 찾아보다 보면 나오는데 원래는 암호화폐 시장을 되게 비판했었어요. 돈 세탁의 대표적인 수단이다.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거 다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다? 오늘날에 와서 말을 바꾸고서 비트코인 되게 괜찮은 자산입니다. 미래를 바꿀 겁니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. 관점은 누구라도 바뀔 수 있습니다. 근데 이분들은 그냥 자기가 사업 안 하는 거는 다 비판하고요. 자기가 사업하는 거는 다 칭찬을 합니다. 그래서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. 그러니까 유명인,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고 1경원을 운용하는 사람이 야, 뭐 암호화폐 별로다. 이러면 당연히 뭔가 흠칫할 수밖에 없잖아요. 워렌 버핏이 비트코인 비판하면 그래도 우리가 신경이 쓰이잖아요. 좀 그런 것처럼 유명인들이 비판을 하면 우리가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 유명인들의 말들을 그냥 비판적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. 듣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고요.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말이 틀린지 맞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지금 그 비트코인 옵션 보면은 고점에서 급락하고서 지금 약간 상승하고 있는데 이 급락하는 게 별로 좋은 흐름은 아니에요. 예전에도 시장이 크게 꺾일 때의 특징들을 보면은 이 한 번, 두 번씩 계속 이 옵션 쪽에서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 옵션 대금이 크게 급락하고 나서 시장이 하방으로 전환된 적이 많았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옵션 대금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데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가 지금 약 보합세에서 움직이고 있어요. 쉽게 말해서 투기 자금이 지금 한 번 뚝 떨어졌다가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 거죠. 근데 이게 상승하면은 그래도 투기 자금에 의해서라도 시장이 상승하는데 지금 그림은 그렇게 뭐 그다지 좋은 그림은 아닙니다. 이때랑 비슷하잖아요. 근데 이때 이렇게 옵션 자금이 크게 급등을 했다가 시장이 엄청 무너졌었거든요. 이때도 마찬가지고. 그만큼 수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서 여기서 옵션 대금이 더 늘어나냐 줄어드냐 이것도 좀 재밌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옵션 대금 때문에 주식 시장이나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나 크게 급등하고 있는 거거든요. 자 그리고 비트코인 미결제 확정도 보면은 자 이게 옵션이라고 하면 이게 선물이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은 자 그냥 현물로 직접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것들을 매수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크게. 첫 번째로 그냥 현물로 돈 주고 매수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업비트 가서 비트코인 매수 버튼 누르면은 그게 현물 매수에요. 근데 선물이나 옵션 매수가 있습니다. 이거는 설명해드리면은 되게 복잡할 수가 있어서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이 가격. 1번의 가격에 이제 홀짝으로 배팅을 하는 겁니다. 이 현물이 오르냐 떨어지냐를 홀짝으로 배팅을 하는 거예요. 이 1번에 대해서. 그러니까 상승하냐 하락하냐 이거를 맞추는 겁니다. 그게 선물 옵션인데 약간 딱 얘기 들어봐도 투기성 느낌이 확실히 강하죠. 선물보다 위험한 게 옵션이거든요. 그러니까 현물보다 훨씬 위험한 게 선물이고 선물보다 압도적으로 위험한 게 옵션입니다. 그래서 내가 원수지기가 있으면은 그 원수를 망하게 하고 싶다. 그러면은 옵션을 추천해라. 이런 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현물하다 망하면 선물 가고 선물하다가 망하면 옵션 가고 옵션 망하면은 경마장 간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만큼 옵션이 위험한 이 투기 상품인데 옵션 쪽의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다. 그러니까 경마장에 몰린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. 그럴 때마다 시장은 항상 뜨겁지만 그게 다 버블이라는 겁니다. 정상적인 가격은 아니에요. 그리고 지금도 보면은 투기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에 따라서 지금 비트코인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잖아요. 맞습니까? 비트코인 선행해서 움직이고 이런 게 아니에요. 이 투기 자금이 먼저 들어오고 나서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냥 투기 자금으로 인해서 굴러가는 장인데 투기꾼들이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막 좌지우지 되는 상황인데 이걸 과연 안정적이다 내지는 상승장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. 그래서 그 증거 중에 하나로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현물 거래대금. 어쨌든 이 현물 쪽에서 돈이 들어와야지 장기 강세장이 가능하고요. 여기에 상승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버블이나 중장기적인 버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뿐이지 버블일 뿐이지 진짜 찐 강세장은 현물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. 이거는 팩트예요. 이거는 누가 이걸 부정하면은 이거는 그분은 진짜 뭐 이 시장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. 이게 들어와야 돼요.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물 거래대금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긴 했는데 지금 15K였던 때가 거래대금이 이 정도였거든요. 근데 지금 이제 거래대금이 약간 상승하고 나서 시장 상승할 때 이 정도까지 올라왔었어요. 이 당시에 비트코인이 되게 실제로 좀 상승을 건전하게 해줬었고 큰 상승을 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이 이후로는 현물 거래대금 떨어져서 지금 시장에 투자자가 없잖아요. 근데 투기 자금들만 들어와서 이 투기 자금들이 끌어올리는 거죠. 고래들이나 이런 쪽 투기 자금들이. 그러니까 언제 저 자금이 확 빠질지 모른다는 겁니다. 보조 지표 두 가지 보고 가실 건데 그 첫 번째로는 SSR, RSI라는 지표인데 이 매수 시그널, 매도 시그널을 그래도 비교적 꽤 나쁘지 않게 주는 지표거든요. 근데 지금 고점에서 이 지표가 꺾이고 있습니다. 근데 보통 여기가 셀 시그널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코인이 3만 달러 부근 지지해주는 거 되게 좋은 상황인데 이 3만 달러 부근을 계속해서 지지해주면서 뭔가 상승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지만 지금 지표들이 하나둘씩 꺾이고 있어요. 고점에서. 이 지표뿐만 아니라 이 비트코인 고평가, 저평가를 알 수 있는 지표를 활용한 지표를 보면 이게 고점에서 꺾이면 매수세가 꺾였다고 봐도 되거든요. 근데 지금 별로 흐름은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. 이게 꺾이면 약간 시장도 상승의 모멘텀이 크게 꺾일 수 있다라는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3만 달러 부근을 지켜주는 건 좋은데 이제 뭐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안에는 상승이 나와야 돼요. 아니면 이게 상승 모멘텀이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3만 달러 지지가 된다고 해서 계속 좋은 게 아니고 지지가 되면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거 여기서 1년 가면은 그게 좋을 건 없잖아요.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지지가 이뤄지는 건 지금까지는 긍정이었는데 여기서 상승이 추가적으로 안 나오고 있으니 이거 자체가 좀 가면 갈수록 상승 모멘텀의 약화다 약화가 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적인 측면에서 좀 전반적으로 해석을 해드렸고요. 일단 암호화폐 시장 이번 주, 다음 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한번 지켜보시죠. 안녕하세요. 투자 쉽게 하자 김피비입니다. 여러분들 제가 7월에 강의 오픈했거든요. 근데 내용이 진짜 좋아요. 여러분들 꼭 한번 구글 폼 확인 한번 해보세요. 진짜 도움될 겁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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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